누구에요 옆에? 오빠 오빠 그 내조의 여왕이 결국 나중에는 선배님 부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 과연 이 누나가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 누구도 아니라고 어디 잡고 여보세요? 남상유가 부사장으로 파격 승진될거라던데 전무님이랑 같이 위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안경 쓰신 요대로의 상무님의 이지적인 마스크 너무 좋거든요 꼼꼼하고 깔끔하게 사라사라 지금 맞는거잖아요 지금 이거 윤희씨한테 연락 못하겠더라구요 이거 그냥 바로 동거한다는 증거지 이거 그냥 빼박이야 이거